앞서 해외 주식은 어떻게 개설을 하고 평소 우리가 거래하던 국내 주식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수수료와 세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 봐야 될 것은 그러면 이 해외 주식 전용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거래를 하면 될 것인가 나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다 동일해요 화면 띄워놓은 상태에서 제가 몇 가지 창만 띄워놓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 종목부터 띄워놓으시면 되는데 이게 국내 주식이랑은 좀 다르게 여기 추천 메뉴가 있어요 들어와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일반적으로 이거 대부분 많이 쓰시지 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뿅 누르면 이것만 가지고도 거래할 수 있지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예요 하나씩 눌러볼게요 복수 호가 이거는 호가 창을 여러 개 띄워놓은 화면일 거고요 그리고 종목 분석 이거는 이 종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이제 내용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복사하셔가지고 구글 번역캠 만들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무재표라든가 뉴스 및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들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재무재표도 다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호가 주문, 일괄 주문, 비교 주문 하는 것도 있고 재무차트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순이익, PER, 총자산 여기서 추가도 할 수 있겠죠 이거 뭐 여기에다가 PBR 이런 것도 검색해가지고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격 뭐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거 급등하고 있는 거랑 신고가랑 신저가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이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볼까요 가격 급등락 이거는 뭐 자동 갱신되지 않은 조회를 누르면 이제 갱신되겠죠 지금 급등락하고 있는 것은 리퀴드 미디아 그룹 뭐 이런 거라든가 뭐 벨로시티 뭐 이런 거 그리고 캠팜, 모구 뭐 이런 것들이 좀 급등락하고 있네요 그리고 신고가랑 신저가 갔었던 종목들을 한 번 보죠 이게 신고가 가고 있는 흐름이 지금 이런 종목들 계속 지금 신고가 가고 있는 거고 뭐 이런 것도 뭐 은행 주죠 뭐 이런 거라든가 이렇게 보면 저도 알고 있는 주식들은 별로 없어요 뭐 JP모건 이런 거라든지 알고 있는 회사죠 이렇게 보면은 잘 이제 익숙하지 않는 것 같은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관심 종목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메뉴에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이 종목들은 아 그냥 외국인들이 하기에 그냥 저는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라고 이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몇 개 안 돼요 우량주들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 전 진짜 몇 개 하는데 전 2, 30개 밖에 안 돼요 이게 이 화면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도 저렇게 되어 있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구나 그 안에서만 맨날 거래하고 또 거래하고 그런 거구나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뻔한 회사들 그리고 뭐 이런 해외 유명 축구 클럽에서 유니폼 광고하는 그런 회사들 이름이 알려진 회사들 위주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들만 한번 볼까요 AMD 컴퓨터 CPU 칩 만드는 회사죠 인텔과 이제 양대산맥을 잃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AMD가 더 잘 나가고 있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뭐 애플 애플을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닷컴은 이거는 그 서비스를 그 온 디멘드 하는 건데 우리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ERP 같은 거? ERP라고 예를 들면 좋을까? 그리고 이제 화이자 시스콘 시스템즈 뭐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회사죠 JD닷컴 이거는 진동닷컴인데 이게 중국 기업인데 이게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 존슨앤존슨, JP모간, 엔비디아 이거 그래픽 만드는 회사죠 트위터, 월트디즈니 마블을 갖고 있는 월트디즈니죠 뭐 연말에 또 겨울왕국 개봉을 또 앞두고 있어서 주가가 또 막 천정부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나이키도 있고요, 스타벅스도 있고요 익숙한 회사들이 있어요 와 스타벅스는 쭉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 바이도, 아마존닷컴 이런 회사들 눈에 띄게 알만한 회사들이 이제 쭉 포진해 있습니다 뭐 구글을 서비스로 가지고 있는 알파벳A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만약에 내가 이제 애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아 디즈니를 한번 해볼까요? 디즈니에 대해서 내가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옆에 이제 분석 버튼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눌러보죠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회사 설명을 써놨어요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그리고 뭐 스튜디오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뭐 디즈니 픽처스 픽사, 마블 루카스 필름, TV와 뭐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라이브 액션 및 애니메이션 모션 사진을 제작한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겁니다 1923년에 월트 디즈니와 로이 디즈니에 대해서 이제 설립이 됐고 버번 뱅크, 캘리포니아에 버번사를 두고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뭐 시가는 지금 133달러 그리고 저가는 133.0달러 거의 뭐 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 PBR은 2.6이에요 지금 자산가치로 보자면은 주가가 조금 높은 상태 PER로 보면은 17.39 정도 됩니다 지금 주가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얼마 전에 또 엔드게임이 전세계 그 흥행순위 1위를 또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많이 주가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장한지도 꽤 오래됐어요 1957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이게 지금 1000달러 기준인데요 아 이거 계산도 안 되네 1000, 1000, 1000, 1000 1달러가 1000원인데 1000달러인 거잖아요 시가총액도 엄청 큽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 및 공시 이런 것도 보시면 우리나라도 뉴스 공시 이렇게 있잖아요 실제 공시 뜬 거랑 뉴스랑 이런 거 여기에 같이 뜹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있는가 한번 눌러볼까요 자 10월부터 디즈니 상품 판매를 뭐 타겟에서 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은 테마파크 방문 계획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디즈니 랜드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기사들 이렇게 보시면서 향후에 흐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참고해 가지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거래하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 얘기는 주식을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부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얘기입니다 뭐 이평선으로 거래를 하셔도 좋고 뭐 동일한 지표들이 여기 다 있어요 볼린저 밴드로 하셔도 좋고요 볼린저 밴드 검색하면 이렇게 다 나옵니다 볼린저 밴드 여기다 입혀 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뭐 일목균형표 뭐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 가지고 뭐 다른 거 지저보는 거 다 지우고 깨끗하게 해 가지고 설정해서 쓰시면 되겠죠 일목균형표도 설정을 해 볼까요 볼린저 밴드를 지우고 일목으로 설정해 볼까요 일목도 이게 빗금이 좀 잘 지저보니까 채우기로 바꾸고 뭐 전환성과 기준성만 지우고 뭐 후행스팸과 선행스팸 두 개만 가지고 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지지단 깨져 있는 상태죠 살짝 올라오는 140달러가 넘어갈 때 거기서 이제 매수해서 136달러 정도로 진입할 때 이제 손절잡고 자르면 됩니다 여기도 스탑러스가 있어요 밤새 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해 놓고 이제 스탑러스를 걸어 놓으면 됩니다 이제 차트 보시고 여기 이제 매수주문과 매도주문 이거 누르시면 미니창이 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겠다 이제 호가창 띄워 놓고 호가창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바로 매수 매수하시면 됩니다 나 요게 요걸로 사겠다 몇 개 사겠다 열 개 사겠다 매수를 딱 누르면 환율로 딱 바뀌어가지고 내 예수금에서 저 금액만큼 빼가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원화로 예수금을 넣어놨을 때 그 금액을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을 해서 매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매도를 했을 때는 실제 달러로 받게 된 것을 원화로 환전을 해서 다시 저쪽으로 이제 옮겨야 됩니다 이게 계좌는 키움증권과 여기 있는 계좌가 그 공유가 돼요 그래서 해외 주식 계좌에 있었던 돈을 키움증권에 있는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게 자사 입금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입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도 여기는 이제 계좌번호 딱 누르면 같은 계좌가 다 떠요 키움증권 쪽에 있는 계좌번호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날려서 뜹니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거래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모든 화면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관심 종목을 열어서 여기 메뉴 중에서 이제 관심 종목이 있습니다 관심 종목이 이거거든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여기 떠요 거기서 추천 메뉴 누르셔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 하나씩만 다 띄워보셔도 되고 이 안에서 이름 딱 봐도 그냥 나는 이것만 한번 해봐야겠다 누르셔가지고 분석 누르셔서 최근의 흐름은 어땠는지 그리고 주가의 흐름은 어땠는지 이런 거 보시고 국내랑 똑같이 거래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는 것은 차트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수수료가 얼마가 됐다 세금이 얼마가 됐다 일단 수익금 250만 원 벌 때까지는 그냥 소액으로 한번 쭉 해보시면서 연습 삼아서 몇 주 한 100만 원 정도 사가지고 거래 좀 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게 해외 주식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해외 선물이라든가 옵션 이런 거랑 좀 혼동해 가지고 생각하시는 건데 해외 주식은 현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니까 국내 주식하는 것을 그냥 해외에서 가져가는 거다 리스크는 동일합니다 오히려 저게 난전할 수도 있어요 이제 내년 트럼프 재선 때까지는 미국 주식이 어떻게든 올라가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고 있죠 지금 파월 의장이 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금리도 관리하고 있고 증시가 활성화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같이 이제 관심 갖고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있는 것들은 따로 이제 제가 이렇게 모아놓기도 했는데 거래량 순서로 보시는 게 가장 좋죠 어떤 종목이 가장 거래량이 많은가 AMD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름대 깰 때까지 보셔도 좋고요 뭐 이평선으로 봐도 되고 일목으로 봐도 되는데 지금 여기 구름대를 살짝 깨졌죠 다시 올라오면 하면 됩니다 32달러 정도 넘어가면 하시면 되고 이게 지난달에 제가 마지막 거래를 했던 게 이름을 까먹었는데 갭이었어요 갭 그거 우리 왜 그 후드티로 유명한 갭 있죠 후드티로 유명한지 뭐 딴 걸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거는 이평선으로 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기쯤 해서 사가지고 여기서 딱 매도를 했는데 저희 그 같이 거래하시는 분하고 딱 요만큼 거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지금 수익률이 대충 한 이게 몇 퍼센트 났었죠 우리가 그때 한 7%? 5%에서 7% 정도 수익을 내고서 딱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급락하더라고요 국내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하는 방식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기술만 잘 배우면 우리나라에서 배운 미용기술 캐나다에서 그렇게 잘 먹힌다고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미용기술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해외에서 뭔가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배워가야 되듯이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를 잘 배워두면 해외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고 유사시에 해외로 넘어가서 해외에서 거래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술을 충분하게 익히시는 걸 평소에 항상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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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